자 우리가 좌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좀 어렵고 지루하죠? 이제부터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좌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좌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스크래치에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좌표와 관련된 고양이의 위치를 변경하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착하고 끌어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블럭을 더블클릭하면 고양이가 어디로 움직이나요? 자 x축으로 10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이너스 10으로 하게 되면 고양이는 어떻게 되나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 있는 정보 보기를 한번 눌러봅시다 그리고 고양이를 고양이의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여기 있는 요 블럭을 클릭하면 x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마이너스 10이 됐습니다 자 또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누릅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 세 번 눌렀는데 세 번 누르니까 마이너스 40이 됐죠 또 한번 눌렀게요 50이 됐고 또 눌렀게요 60이 됐습니다 즉 현재 고양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좌표에서 여러분이 지정한 이 숫자만큼 고양이의 좌표 값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고양이의 좌표 값이 현재 0이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10이 아니라 10을 입력하고 얘를 클릭했다라면 현재 0에서 10이 더해지니까 값은 10이 됩니다 또 누르면 20 또 누르면 30 또 누르면 40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x좌표를 바꾸는 거고 y좌표를 바꿀 땐 뭘 하면 되겠어요?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라는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클릭하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y좌표는 10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제가 또 재밌는 걸 보여줄게요 고양이를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싶다 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 제가 x좌표를 어 50으로 할게요 둘 다 50 자 x좌표 50이면 자 x좌표 50부터 생각해봅시다 50은 50만큼 바꾸기면 현재 고양이의 x좌표 위치에서 50만큼 이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쯤 여기가 50이니까 그리고 y좌표 50은 한 여기쯤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바로 이곳인데요 자 고양이를 현재 여기에 있는 고양이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기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고양이를 x나 y축으로 일단 50만큼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y축으로 50만큼 이동시켰으면 그 다음에 x축으로 50을 이동시키면 되죠 자 고양이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합치게 되면 그 명령이 바로 이거죠 제가 다시요 자 고양이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x좌표로 50만큼 바꾸면 고양이는 일단 수평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y좌표로 50으로 움직이면 고양이는 수직으로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이곳으로 움직인 효과를 내게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클릭을 했는데 따로따로 클릭하는 거 좀 귀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두 개의 블럭을 착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기에 있는 요 블럭 블럭을 제가 더블클릭을 한 번만 하면 요 두 개의 블럭이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동시는 아니고 위의 것부터 아래 것의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고양이가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있죠 왜냐 x로 50 움직이고 y로 50 움직이는데 그게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우리 눈에는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만큼 바꾸기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능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캐릭터를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점프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만큼 바꾸기 라고 하는 이 블럭은 현재 고양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그 값만큼 고양이를 이동시키는 기능 입니다 고양이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블럭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이 블럭이 하나의 큰 블럭처럼 돼서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저것들이 같이 실행이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좌표로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펴받으면 근데 오흢